맛있어. 그럼 뭐해. 빨리 와. 햇빛 너무 좋다. 나 지금 선탈 중이니까 거기 그냥 놔둬고. 아줌마, 여기 웬일이세요? 아줌마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근데 우리 몽이 좀 잠깐 봐줄래? 네? 안돼요. 보시다시피 저 선탈 중이라고요. 그래? 우와, 우와, 우와. 회복도 있고 진짜 재밌겠는데. 몽아, 뽀로로 형이 안된다고 하니까 우리 크롱이 형한테 물어볼까? 죽어. 무슨 소리세요? 몽이는 제가 봐야죠. 뽀로로 아까 안된다고 했잖아. 선탈은 가서 하면 되죠. 몽이도 형으로 가고 싶지? 그래, 가자. 아줌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롤롤롤. 나도 가볼까? 뽀로로야, 이거 왔지? 또 어디 갔냐? 이번엔 내가 왕할 차례인데, 그럼. 비, 나만 두고 어디 간 거야, 그럼. 혼자 있으니까 다 먹어도 좋다, 그럼. 아, 퐁. 둘은 아직도 괜찮으세요? 퐁. 너랑 못가고. 스토리. 타이틀. 스킨리. 같은 용돈. 재미있는 게스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리자 오 해먹 진짜 좋은데 쇼 두 두 두 두 두 뭐야? 뭐야? 나도 좀 뭘 먹어야겠다 어디? 우와! 맛있는 거 진짜 많다 햄버거 그리고 음료수도 알았어 알았어 봉아 우리 먹자 봉이 자 오 잘 먹는데 이번엔 레콤 맛있어 음 향긋한 커피향 맛있어 멍 멍 멍 멍 멍 멍 멍 멍 멍 이거도 맛있는데 itself 안 해 멍 멍 멍 멍 짜잔 짜잔, 짜잔 그럼 나도 싫어 알아서, 알아서 널 얹어, 썬템 드디어 잔다 나도 이제 썬템 좋아 좋다 시원한 음료수 상큼해 이제 썬템 소녀 시원한 음료수 시원한 음료수 시원한 음료수 시원한 음료수 시원한 음료수 시원한 음료수 그래서 뭐하는거야? 레고역 미구역이 어딨어? 그래 한번 봐줬다 내려와 우리 몽투 좋지? 뭐야 미미 친구가 왔는데 뭐 대접할만한거 없어? 먹을거 달라고 미미 또 시작이네 몽이 오늘은 더 잘생겨보이네 뭐라고? 오케이 뽀로로 몽이가 우리 먹을거 주래 알았어 이따 내가 먹어야 되니까 맛없는가만 미미 준비 다 됐어 알았어 알았어 팡도 미미 이러다가 몽투갈 다 먹겠다 알았어 근데 뽀로로 몽이 똥 쌌다 말도 없이 똥을 싸면 어떡해 뭐야 방구잖아 뽀로로랑 응가하러 가자 바나나 바나나 먹을게 이거밖에 없나? 어 맛있는거 많은데 뽀로로 이런걸 숨겨놓다니 역시 역시 이건 우리 몽투 잘했어 이제 저쪽으로 가자 다 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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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애 행복! 목도가 차고 있네! 아이씨! 아이씨! 미미! 그거 내껀데 니가 다 먹으면 어떡해! 뭐야! 이거 얼마나 된다고! 봉투! 이제 우리 가자! 보정이 잘 한다고. 아! 이건 싫은건지, 이런건지!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